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것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 효율적인 에셋 관리 방법과 공용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에셋 관리 방법과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에셋박스라는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목표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 에셋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며 그 다음에 공용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들이 에셋박스라는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셋박스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에셋박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에셋박스는 보이시는 화면처럼 비주얼라이즈 앤 매니저 아이콘 앤 이미지 파일스입니다.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개발하다 보면은 이미지와 아이콘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개발자가 1이라는 아이콘을 넣고 B 개발자가 1과 똑같은 아이콘이지만 인지를 못한 상태로 2라는 이름의 아이콘을 넣게 된다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는 중복된 에셋들이 중구난방에 저장되는 모습을 현업에서는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셋박스가 도와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파일과 SVG 파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눈에 보기 힘들고 어떤게 있는지 한눈에 찾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했던 상황처럼 중복으로 저장되는 에셋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해서 중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에셋이 사용중인지 사용중이라면 어떤 코드에서 사용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셋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서 실행시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왼쪽에 카테고리별로 보여있고 이 카테고리의 안에 프로젝트 안에 있는 에셋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에셋박스를 적용해보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겟잉스탈티드로 문서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셋박스 CLI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프로젝트는 평범한 리액트 프로젝트이고 이 SRC 에셋츠 폴더 안에 필드랑 아웃라인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필드와 아웃라인드 안에는 무수히 많은 SVG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B 개발자가 이 어카운트 북이라는 아이콘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넣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하나 뜯어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에셋박스를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반 프로젝트에 에셋박스 CLI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마치면 이 에셋박스에 대한 컴피그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컴피그 파일을 에셋박스.config.cjs 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피그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공시문서를 살펴보면 카테고리스 키와 트래킹패스라는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스라는 필드는 어떤 필드로 나타내냐면 이 에셋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와 이 에셋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src.sh 폴더에 필드랑 아웃라인드 폴더에 이게 모여있죠. 따라서 저희는 필드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고 필드의 카테고리의 내용은 src 폴더에 에셋에 필드의 모든 파일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아웃라인드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설정할 필드는 트래킹패스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에셋이 어디에 있는지 명시할 수 있었고 이 트래킹패스는 이 명시된 에셋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코드에서 활용되고 있느냐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대부분 src 폴더를 시작해서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은 src 폴더에 모든 폴더에 모든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sboxconfig의 기본적인 설정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pnpm sboxmanage라는 커맨드로 아래와 같이 실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rc 박스는 6000 일본에서 로컬 호스트로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svg 파일들이 시각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eld라는 폴더를 직접 들어가보면 이 많은 아이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콘들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rc 박스를 켜보니까 어떤 건 불투명하게 나오고 어떤 건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눌러서 모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에 대해서 확대되서 어떤 이미지인지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파일 네임과 몇 번 사용되는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used file pass라고 src 앱.tsx 사용중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src 앱.tsx 이 두 번째 줄에서 이 svg를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앱.tsx 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앱.tsx 두 번째 줄을 보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네임과 딜리트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 딜리트란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여기서 실제 사용 안 할 파일들을 골라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것과 사용 안 하는 것들을 필터링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uplicated Asset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된다면 현재 프로젝트에서 중복되고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보이시는 아이콘은 오른쪽에 웨이버 스퀘어랑 웨이버 스퀘어로 다른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개발자가 이게 이미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두 번째에다가 또 넣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개는 중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는 지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확인해보면 이 src asset 필드 폴더 안에 웨이비어 스퀘어가 있고 아웃라인드 역시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거를 매니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울 때 만약에 이 svg가 사용 중이라면 이 유즈더 파일 패스에 사용 중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개 다 사용 중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지울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제가 추가하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드라는 폴더를 열고 이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시 이거는 중복된 파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추가했던 파일은 이미 프로젝트 내에 있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이 파일은 중복된 파일이다. 진짜 넣을 거냐 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애드를 누르면 진짜로 넣어지고 보통 이 상황은 넣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스킵을 눌러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북을 복사해서 투 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고침을 해보면 어카운트 북과 어카운트 북 투 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어찌 보면 중복된 파일인데 하나는 사용 중이고 하나는 사용 중에 아닙니다. 따라서 중복 관리에서 확인해보면 여기 이 src 어카운트 북과 제가 방금 임의로 중복되게 만든 어카운트 북 투 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니지를 해보면 첫 번째 걸 지우려고 해보니 아 이거는 앱.tsx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우면 위험하다 라는 표시를 나타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걸 지우지 않고 두 번째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복된 거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것들을 모두 지운다면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내에서는 중복된 게 없는 에셋이 모여 있을 것이며 지금 사용 중인 것과 사용 안 하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용 안 하는 것들은 지우는 방편으로 해서 프로젝트 내 에셋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아이콘 라이브러리 구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 내에서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의 프로젝트에 에셋 박스를 각각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도의 공통 아이콘 프로젝트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하고 그 라이브러리를 ABC에서 뽑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 아이콘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나온 기능이 SVG2 리액스 컴포넌트라는 에셋 박스의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내에 있는 SVG 파일을 리액스 컴포넌트 화를 시켜줌으로써 코드가 되고 이 코드는 NPM이나 모노래포를 통해서 여러 프로젝트 간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셋 박스 플러그인 리액트 아이콘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까 시연을 했던 프로젝트에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 후에 방금 설치한 플러그인 리액트 아이콘을 리퀘이어를 해서 리액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가져온 리액트를 아이콘 빌드 필드에 그 다음 플러그인 필드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독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컴픽 파일을 구성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저희는 핀인핀 에스박스 아이콘 빌드라는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제이슨의 이 아래와 같은 필드를 삽입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대로 바꿀 것이냐 라는 질문에 Y를 넣어서 저희 패키지 제이슨의 해당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패키지 제이슨의 필드는 모노래포나 npm에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npm에 배포되고 npm에 배포된 내용이 다운받아질 때 그 다음 임포트 될 때 이 아래와 같은 패키지 제이슨을 기반으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빌드를 했기 때문에 빌드 결과물을 살펴보자면 dist 폴더에 저장이 돼 있으며 common.js us-esm type script가 빌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빌드가 돼 있고 이 account book을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이 javascript 파일로 컴파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필드 에셋을 보고 account book을 가면 이 svg 아이콘이 이런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된다면 npm에 배포해서 바로 임포트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방금 나온 결과물을 실제로 npm이나 모노래포에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npm에 배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에 보이시는 이 setbox 데모 리액트 아이콘은 방금 시안에서 빌드한 정보가 실제 배포됐습니다. 배포된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dist 폴더가 있고 common.js esm 타이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esm에서 account book 이라는 js를 살펴보자면 방금 저희가 아이콘 빌드한 결과물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공용 아이콘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또 다른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성할 건데요.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또 다른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 이고요. 그리고 pnpm add sfbox 데모 리액트 아이콘 지금 이 공용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마친 이후에는 이거는 모두 코드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실제 임포트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개발용 서버를 열어보면 정상적으로 아이콘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서 어떤 아이콘이 있고 어떤 아이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까 매니징을 했던 비주얼라이즈된 화면을 배포하여서 여기서 관리 기능이 없어진 상태로 리드올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리드올리만 가능한 모양이며 이 프로젝트 내에서 아이콘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뱅크라는 아이콘을 누르고 카피한 다음에 실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ity 필드라는 카테고리에 접근하여 뱅크 아이콘을 임포트를 하게 된다 되면 다음과 같이 뱅크 아이콘이 임포트되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리드올리 화면은 에셋박스의 스태틱 빌드라는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스태틱 빌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매니징 화면이 리드올리 모드로 베끼면서 웹이 빌드가 되게 됩니다. 빌드된 내용은 에셋박스 다시 디스트에 빌드됐으며 여기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S3나 버셀 같은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뒤에처럼 실제로 배포돼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공용 아이콘 라이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콘 빌드와 이 스태틱 빌드를 세트로 이용하셔서 스태틱 빌드로 매니저 웹페이지를 빌드해서 리드올리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콘 빌드로 코드를 빌드한 다음에 npm을 올려서 코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